귀 닫고 눈 감고 지금 조금 사숙하시고 내꺼를 지켜라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 누구신가요? 네 부산 송도 송년암 1월 천궁 대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요 선생님. 네. 용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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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보겠습니다. 00년생 좋은 일들이 산재해 갖고 들어온다. 어두운 밤길에 밝은 초를 얻은 형국이라 그러시거든요. 내가 아직까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분들 진로가 결정되는 해다. 하반기 때는 내가 뭔가 해보고자 또 새로운 직업을 도전하고 또 공부를 하실 분들은 올해 갑진연을 놓치지 마세요. 탄탄대로 그 길로 한 걸음 내딛을 때입니다. 새로운 길 도전 한번 해보세요. 88년 걱정이 된다. 일에 너무 많이 파묻히 갖고 산다. 내가 없다. 용띠들 불쌍다. 37살 용띠들 성주 대원도 들었고 문서 대원도 들었지만은 내가 조금은 나를 한번 돌아보고 건강도 체크하고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지금 욕심내지 마세요. 76년생 9수 잘 넘기셔야 됩니다. 다른 거 아니고 벗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돈을 융통을 해달라고 하든가 이런 일들은 나에게는 조금 안 좋은 수로 들어오거든요. 이 땅 좀 사줄래? 저 땅 좀 사줄래? 우리 집 좀 사줄래? 이렇게 말을 해도 기 닫고 눈 감고 좀 막아이소. 9수의 문서가 들어오면은 이 문서는 나를 괴롭히는 문서다. 계속 땅 속에다가 돈을 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물에다가 돈을 묻으려고 하다 보면은 낭패를 당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천원이 들어왔을 때는 내 그냥 은행에 자고 있는 금전도 그냥 니 자! 이렇게 보존도 하고 하시는 일들도 지금 현 상태만 유지만 돼도 50살이 접어갖고 들면은 새로운 운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조금 자숙하시고 내 거를 지켜라. 64년생 61살 올해 한갑입니다. 이자는 한숨 쉬는 일보다는 하하하 호호호 웃을 일이 많다. 몸 아프고 마음 아프고 하신 분들이 좋은 명의를 만나는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몸수가 안 좋거나 또 내가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할 때 8, 9월달이 되면은 내한테 좋은 운기가 들어오니 그때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갑이지예? 한갑인데 밥은 해먹지 마라. 생일밥은 미역국은 끓이 먹지 마라. 이 미역국 끓이 먹으면은 내가 몸이 아프다. 그냥 간단하게 자손들하고 나가서 대조국 끓어 먹고 소고기 먹으면 안 된다. 소고기 먹으면 탈난다. 이분들은 특히 이 기문간살이 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귀신 왔다 갔다 하는 거 알지요? 그 귀신이 왔다 갔다 이렇게 왕래를 하면서 나를 많이 친다 이 말이라. 그래도 자손들이 번창해서 식구가 점차 늘어나는 형국이니까 64년생 용띠들 화이팅 하시고 비방 한번 가르쳐 드릴까예. 집이 잘 안 팔리시는 분들 있지예? 밤에 9시 정각이 되면 명태 한 마리 사셔서 사거리 길에 나가셔가지고 새 주인 찾아도 하고 탁 한번 집어 던져갖고 새 주인 한번 찾아보이소. 그러면은 매매가 일하실 겁니다. 매매가 일하시고 나거들랑 저 한번 찾아보이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